이준영, 나랑 얘기 좀 해. 누구야. 둘이 사귀지. 야, 둘이 뭐야. 둘이 뭐야. 둘이 뭐야? 둘이 사귀지. 야, 누가 커플 생기는 거야. 내가 도둑질을 하던 또라이짓을 하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? 네가 그러는 거 나랑 상관 있어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해강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해. 그냥 네가 가서 말해, 내가 훔쳤다고. 난 상관없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. 야!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까지 욕먹는 거야. 너같이 이상한 애들 때문에 이혼한 집 애들 다 같이 욕먹는 거라고.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니? 이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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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윤노을이랑 뭐 있어? 있긴 뭐가 있어. 진짜. 사겨? 미쳤냐. 그럼 나 좀 도와주라. 나 윤노를 좋아하거든? 그러니까 너가 나 좀 도와달라고 니가 나보다 윤노랑 더 친하잖아 쟤 니가 카레 해준대 아니 아버님 어머님 오신다는데 당연히 일찍 들어왔지 어디쯤이야? 난 거의 다 왔고 엄마 아빠도 곧 도착할 거야 얼른 와 응 쟤네야 엄마 거의 다 왔대 카레 해주세요 아빠 배고파요 아음 아음 어? 엄마가 벌써 왔을 일은 없는데 누가 왔는지 볼까? 우쩌쩌쩌 음 음 아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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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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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가 반거야? 너 여기 왜 왔어? 여기가 어디라고? 나도 이런 거 되게 귀찮은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좀 합시다. 네? 내일 연락할 테니까 일단 가. 지금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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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당장 가. 지금 당장 가.